자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현주소. 우리 랩런트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랩런트 기도문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나에게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남, 사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재력은 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앞서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보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과 창의력으로 2, 3, 7 나라 살리고 축복하는 랩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과 장소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기도문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부분 한 줄 한번 쳐넣어 볼까요? 지금 한번 내가 이 기도문 읽으면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 있어요. 그러면 한번 줄 쳐봅니다. 잠깐 그리고 나중에 줄 친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알겠죠? 줄 쳐놓고 이번 주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합니다. 알겠죠? 우리 기도하는데 한 몇 번 정도 걸렸죠? 한 1분 정도도 안 걸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기도에 도전해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장르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현주소 현주소라는 거는 아까 전에 장르님 얘기하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정체성 현주소 옆에다가 정체성이라고 딱 적어 놓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부분이겠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전달한 우리 말씀지 종이를 보겠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랩런트의 신앙 발판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만 굵은 글씨로 된 것만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1.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증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요일까지인데요. 이번 주간에 정시기도 시간에 이 10가지를 가지고 목상합니다. 알겠죠? 계속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요. 자 이번에 우리 WRC 때 받았던 말씀 제목은 뭐였죠? 미래살릴 플랫폼을 만들어라 미래살릴 파수망대를 상강은요? 미래살릴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요 상강의 메시지로 계속 지금 말씀의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론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대살릴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요 나는요 파수망대예요.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뭐예요? 파수망대 그리고 뭐였죠?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2, 3, 7 나라를 살리는 우리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PWA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5분 기도합니다. 몇 분요? 5분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것처럼 따라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침에는 아침에 누구한테 임하도록요? 나에게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힘을 가지고 학교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것도 좀 달라져요. 그리고 만남도 달라지고요. 사건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누굴 위해 기도해요? 나를 축복하고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살리는 기도 알겠죠? 실제로 있잖아요. 내 가슴에 딱 손을 올려봅니다. 자기 이름 불러봅니다. 시작! 자기 이름 불러봅니다. 자기한테 시작! 민정아 이거 못하나? 자기 이름 시작! 그러면 하은아 자기 이름 부르고 따라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속지마 아침에 그렇게 고백하고 학교 갑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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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가 중요하죠. 그리고요 낮에도 몇 분 기도할까요? 낮에도 5분 기도해요. 그러면 낮이라는 거는 지금 학교에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가면 누구 만나요? 또 누구 만나요? 선생님도 만나잖아요. 또 누구 만나요? 친구 선생님 또 혹은 집사님 권사님 장롱님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또 내가 있는 학교를 축복하고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지금 이 시간 그리스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를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 아침에 5분 낮에 5분 밤에 5분 계속 기도했어요. 전도사님이 있었던 병원 의사선생님 그리고 거기 함께 있었던 환자들 놓고 계속 축복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전도사님 몰라요. 전도사님도 그 사람 모르지만 그 현장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밤에 밤에도 몇 분 할까요? 5분만 하면 돼요. 밤에 밤에 5분은요 안테나죠. 밤에는요 따라합니다. 집중하는 기도 이때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시간 혹은 정시예배를 드리는 시간 혹은 기도 수첩하는 시간을 밤시간에 메시지만 붙잡고 합니다. 알겠죠? 밤에 밤에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고 축복하는 5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5분인데 5분이고 5분인데 하나님 이 5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냐? 실제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아까 10가지 발판을 써놨으니까 우리 랩런트도 안 써도 돼요. 자 첫번째 봅시다. 따라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속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모르면 늘 속고 늘 흔들려요. 늘 문제가 오면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 10가지를 모르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10가지를 내 걸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번째 발판 뭔가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만남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들이 상처가 되고 불안하고 미래가 염려됩니다.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혹은 내일은 왜 잘 안될까? 계속 상처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뭐하냐 따라합니다. 감사 늘 감사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감사 몇 번 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혹은 할머니 감사해요. 친척들 만나서 감사하다는 인사 나눴어요? 추석 때 만나서 싸우는 집들도 있는데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따라합니다. 평안 무슨 일을 당해도 평안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은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입니다. 돈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보고 돈 결국엔 뭐예요? 가난이죠. 이거 좀 심각해요. 젊은 특히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 이거 심각한데 돈 가난한 거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때문에 뭐하죠? 경쟁 이거 벌려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집 밟고 펄 뜯고 그리고 뭐예요? 시기 질투 어? 내 게 더 좋아 네 거보다 내 게 더 좋고 너희 집보다 우리 집 더 좋아 너희 엄마 아빠보다 우리 엄마 아빠 더 부자야 뭐예요? 시기 질투 이게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답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이 답을 몰라서 재벌 가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명 자살했는데 내가 인기가 없으니까 나는 나는 인기가 없어. 그런다고 목숨을 끊어요. 아니죠.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답을 몰라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어른들이 이 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추석에 어른들 만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돈이 더 많고 아니에요. 누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집 애들은 유학을 갔고 주여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방법이고 참된 해답입니다. 자 세 번째 발판 먼저 시작 하나님의 능력 입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께서 내 삶의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세요. 내 삶의 역사하고 계세요. 다른 동네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 다른 가족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 삶에 직접 개입하고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하러 왔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듣고 하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앰문드 혹시 어린데 어린인데 초등학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린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말 못하더라고요. 복음 전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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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나 예수님 그리스라고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진짜라니까요.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어떤 할머니한테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머니가 소금 뿌리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소금 뿌리면서 나가라고. 소금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존산이 소금 뿌리고 나오는데 눈물 흘렸어요. 너무 소금 뿌린 게 무서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거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이번 주에도 추석이었죠. 추석인데 전화가 왔어요. 존산이 연락 한번 하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는데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 오랫동안 갔던 현장이죠.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왔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교회 초등부 영상 보고 있었어요. 초등부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계신 한 선생님이 신고할 거라고. 왜 애들한테 기독교 영상 보여줬냐고 그리고 하나교회에 대해서 다 찾아보고 신고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센터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애들을 열 명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저 선생님이 억지로 너에게 말씀 하나교회 메시지 보라고 했지 물어보니까 애들 뭘 하냐면 제가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저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교회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노사님이랑 얼굴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랩런트들 계속 메시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우리 메시지를. 따라합니다. 성령 역사.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요.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 그 친척 집에 가는데 할머니가요. 용돈 주면서 야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할머니하고 오늘 놀자. 오늘 할머니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자. 오늘 하루만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왔어요. 어릴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지금 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 역사.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자,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보증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인데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우리 주일날 강단의 말씀 받는 게 우리 한 주간 방향이에요. 그럼 한 주 동안 우리 뭘 누려야 돼요? 주제가 뭐예요? 이번 주에. 현주소 10가지 발판. 그게 우리 이번 주 방향. 초동부 방향. 알겠죠? 초동부 방향 뭐라고요? 10가지 발판. 그거 한 개 생각하는 게 이번 주 방향 타는 거예요. 알겠죠? 뭐 쨍뚱마켓도 다른 교회 좋아요. 다른 교회 메시지 잡고 있다. 그거 방향 맞아요 안 맞아요? 방향이 안 맞지. 우리 교회 방향하고 안 맞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방향 따라가요? 하나교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 방향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씀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돈 없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말씀이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뭔가 흔들려요. 뭔가 사건이 터지면 아니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터지지?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방향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먼저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것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전무산이 이것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누워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다른 메시지는 생각 안 나는데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뭐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반 랩런트가 2, 3, 7이고 나의 선교지예요. 랩런트 한 명당 연결되어진 현장이 70현장이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받았던 그 현장도 엄청나게 거기 안에 100명 넘게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100명 넘게 있는데 그 100명 아이들 다른 답이 없대요. 다른 답이 정신과 약 먹고 있죠. 어떤 친구들은 폭행으로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소년원도 갑니다. 그런 현장에 뭔 답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70현장이에요. 따라합니다. 전도 대상자 랩런트들 이번 주에 말씀 받고 힘 얻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주에 교회 와서 이 말씀 받고 기도 수첩하고 올리고 보금선거 전도사님한테 보내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잘 보일라고? 뭐 숙제예요? 초등부 숙제니까 홈워크 엄마가 안 하면 때려요? 아니면 약속이에요? 엄마가 이거 하면 뭐 사준대요? 아니죠. 따라합니다. 선교지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요. 내 그 현장에 보금전하려고 하는 거지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전도자 전도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자라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요. 일곱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통치 그럼 뭐예요? 생사 화복의 주관자 얼마 전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님의 친구 동생이 천국으로 갔어요. 몇 살이냐면 스물아홉 살이에요. 근데 스물아홉 살이면 어려요? 늙어요? 늙었어요? 어렸어요? 어리잖아. 맞지? 살 날이 더 많죠? 할머니 살아계시는 랩런트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90이 넘었다. 할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다. 에스도는 아까 96 가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연세가 90이 넘으셨다. 할아버지 아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어요. 거의 100세를 사시는데 일단 내려봅니다. 근데 전우사님의 친구의 동생은 몇 살이라고요? 왜 죽었어요? 왜 천국 갔어요? 뭐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천국 갔어요. 집에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심정지로 돌아갔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목숨은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따라합니다. 여정.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제까지 살지 아세요? 몰라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언제까지 사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부모님 몇 살까지 사실지 저도 몰라요. 근데요. 우리는 여정 속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랩런트들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이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검찰 목사님은 목사님은 나는 바보가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내 생각 내 계산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놓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만 바라보고 가요. 우리는 우리는 세계보금화 그 언영만 붙잡고 갑니다. 알겠죠? 계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더 주고 그거 진짜 별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별로 계산 안 놓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저렇게 하면 더 좋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내 계산 놓지 않아요. 하나님 윈도 하시니까 내 생각도 놓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8번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따라합니다. 시한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우리 마음과 모든 관심 여기 두는 거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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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병원에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 만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장례식장 가볼 랩런트 한번 손 들어봐봐요. 어? 마을 가봤네? 자 손 내리고 그 장례식장 가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얼마 전에 가는 장례식장은 딱 지나가는데 사람이 한 백 명은 모여있는데 시꺼먼 양복 있고 스님까지 와있어. 그런데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막 진짜 무섭더라고 막 두드리면서 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시안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아홉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무슨 배경이에요? 보호자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에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를 누릴 신분이에요. 천국 가서 죽어서만 아이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는 못 누리겠다. 이 복은 못 누리겠다. 나는 죽어가지고 누리를 한다. 천국 가서 누린다. 너무 인생이 살면서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안 누리면 뭐 누려요? 너무 지옥 같잖아요. 친척들 만났는데 막 지옥 같아. 그만 만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막 친척들이 나를 만나면 안 좋아해. 우리 엄마 아빠 싫어해. 너거지면 왜 그러냐 그래. 지옥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요. 아까 장남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만남을 만날수록 좋아해요. 아이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왜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 준다고 해가지고 돈 주고 돈 주고 그런 게 아니죠. 따라합니다. 전도자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열 가지인데요.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삶 속에서 5분 기도를 누려요. 시작 랩런트들은 하루에 5분 기도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여화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않고 신앙의 열 가지 발판을 누리는 전도운동 이어나갈 랩런트로 누려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힘 성령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 우리 방향은 말씀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나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모든 건 선교지죠. 시작 하나님의 통치 생사 화복의 주간자 그리고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 시안부 인생 아홉 번째 하나님의 심판 배경 하늘나라 배경이죠. 열 번째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 이 열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누리고 반별로 또 선생님하고도 누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칠 건데요. 여기 초등부 말씀지에다가 지금 한 번 써봅니다. 지금 여기 종이에다가 지금 반별로 선생님이 안 오실 랩러스도 있는데 반별로 초등부 강단 제목 적습니다. 한 번 적어봅니다. 예쁘게 초등부 강단 제목 뭐였죠? 랩런트의 현주소 신앙 발판 신앙의 열 가지 발판 적어놓습니다. 지금 예쁘게 적으세요. 봐야 되니까 적고 2사에서 6장 13절은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찾아서 적습니다. 그래서 다정은 랩런트는 초등부 붙잡은 말씀에 오늘의 말씀 열 가지 발판 중에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발판 한 가지를 오늘의 말씀에 적습니다. 이해했죠? 열 가지 발판 중에 혹은 말씀 들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가지를 오늘의 말씀 칸에다가 적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 자신과 또 친척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축복하는 기도함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반별로 포럼 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나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